안녕하세요. 라푸니스의 태아리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More Friendly와 Friendlier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급을 공부할 때 More Friendly나 Friendlier는 같은 뜻으로 비교급이다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게 되는데 엄연히 글자가 다르니까 뜻도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중요한 것은 Friendly가 2음절이라는 사실입니다. Friend, 3음절이 아닙니까? 3음절 다음에 Ly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4음절이 될 것 같은데 원래 Friend가 모음이 하나가 있는 1음절입니다. 그래서 Friend, Friend 이것은 1음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Friend, 1음절 명사 다음에 Ly가 붙어가지고 형용사가 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2음절 형용사일 경우에는 More을 붙여도 되고 Eher을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More Friendly 혹은 Friendlier가 비교급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의미 차이를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진짜 모르게 됩니다. More Friendly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비교,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더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Friendlier는 자신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뭔가 절대적인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면 She is more friendly than him.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보세요. 그녀는 그 사람보다 더 친절하다 이렇게 되겠죠. 두 사람, 타인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Friendlier를 쓰면 그 자신과의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She is friendlier than she was last year.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녀는 더 친절하다. 누구누구누구. 바로 그녀 자신. She was. 어느 때 작년 그녀보다 더 친절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Friendlier.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ost Friendly Country라고 나오면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 나라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친절한가 이렇게 따진 것이고 Friendliest Country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 자체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다. 최고로 친절하다. 뭔가 절대적으로 그 나라 사람 자체가 친절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More Friendly와 Friendlier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영어 공부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ockle English의 Terry였습니다. Peace